지금부터 아마존 웹서비스의 상품 중에 하나인 일래스틱 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래스틱 캐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캐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의 결과를 저장해서 캐시라는 말은 저장이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인 작업 시간에 단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캐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연산을 할 때 어떤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의 결과가 한 10시간 또는 1년 뒤에 출력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 계산의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계산할 때마다 1년씩 걸리는 일들을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캐시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시험을 볼 때 덤프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도 일종의 캐시죠.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어떤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캐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는 한 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캐시에서 그 다음번에 그 웹페이지에 접근할 때는 이미 다운받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페이지가 렌더링 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와 캐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의 사용자가 URL을 입력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서는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럼 웹서버가 중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들고 그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 웹서버,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늘어나고 이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해야 되는 이 데이터의 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꺼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점점 시스템이 느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 투입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캐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보면 캐시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캐시가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웹브라우저로 전송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 캐시라고 하는 저장소에다가 그 결과값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웹서버가 요청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지 않고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결과값을 가져와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접속량을 줄여서 부하를 줄이고 그리고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결과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캐시와 관계하는 관계도입니다. 자 그러면 일래스틱 캐시라고 하는 아마존의 서비스의 원형 또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맴 캐시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보면 맴 캐시드라고 하는 것은 분산형 메모리 캐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요.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저장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이죠. 보통 램이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이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나 SSD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느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이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데이터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메모리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사용을 하는데 메모리가 항상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숙제죠. 바로 이 맴 캐시드라고 하는 것은 이 메모리의 이러한 특성 즉 굉장히 빠르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 저장해야 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이 사용자가 요청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었던 데이터를 고속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맴 캐시드고요. 메모리 캐싱 시스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맴 캐시드를 설치를 하시면 맴 캐시드 서버가 생성이 되고요. 여러분의 PHP나 자바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클라이언트가 돼서 맴 캐시드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캐싱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캐싱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픈소스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나오네요. 일렉스트 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렉스트 캐시의 특성은 맴 캐시드를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 위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 맴 캐시드가 가지고 있는 API 즉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것과 같은 API를 동일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맴 캐시드와 호환이 됩니다. 그 얘기는 맴 캐시드 기반으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것을 아마존 웹서비스로 이전할 때 특별한 소스 코드의 변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아마존 웹서비스에 있는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이동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 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즉시 캐시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일렉스트 캐시 노드 즉 서버를 바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존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캐시의 성능과 수량을 유연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스템이 폭증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캐싱 시스템을 더 강하게 증설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이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반응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트래픽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맵캐시 필요 없는 캐시를 삭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노드를 삭제하는 것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요.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캐싱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